네 안녕하십니까 홍주식입니다 삼성전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이렇게 121선을 정확하게 지지하면서 역시 중심선을 깨지 않고 종가상 계속해서 중심선 위로 올라와 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영상에서 삼성전자 또 삼성전자 우선주 어디까지 또 반등 나올지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홍주식에서 무료 주식 정보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건 다 무료로 제공을 하고요 여기에는 에코프로 그룹주를 비롯해서 포스코 그룹주 삼성전자 같은 주요 종목에 대한 실시간 브리핑과 가장 빠른 정보와 뉴스 또 리포트까지 모두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는 주간마다 발송되는 주도 섹터 및 상승 예상 종목 리포트가 또 나왔습니다 이번 주가 지나면 또 3월 달입니다 3월 달에는 또 어떤 종목 또 어떤 주도 섹터가 올라갈지 이 리포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주식 정보방에 오시면 무료로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따로 신청하지 않으셔도 이 방에 입장하시면 바로 드립니다 이거는 이 아래 연락처 있죠 이 연락처에다가 참여 참여라고만 딱 써서 보내주시면 입장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주도 섹터 및 상승 예상 종목에 나온 종목들이 어떤 종목이냐 홍주식 홍스에두에서도 매매를 하는 종목입니다 지금 보시면 2월 20일 날 내일의 기법주 시간에도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을 합니다 23만 6천 원을 딱 찍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을 23만 6천 원에 딱 찍어서 보내드리고 그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20일 날 방송을 하고 다음 날 정확하게 23만 6천 원을 딱 찍고 그 다음부터 37만 원까지 70%가 넘는 급등이 나와줬습니다 또 2월 20일 내일의 기법주 시간에서도요 코롱 모빌리티 그룹을 3,250원에 딱 찍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때가 바로 이 날이었습니다 자 보시면 바로 이 날 이 날 말씀드리고 다음날부터 급등이 나와서 50%가 넘는 급등세가 나와줬습니다 자 바로 이런 종목들이 이 주도 섹터 및 상승 예상 종목 리포트 안에 있는 종목입니다 자 여러분 이 리포트 꼭 받아보시고 자 이 리포트 다음 주가 되면 또 없습니다 자 이번 연휴 때 꼭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시 삼성전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삼성전자가요 이렇게 크게 보면은 자 오늘요 시가가 마이너스로 출발을 합니다 어제 중심선 위로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마이너스로 출발하면서 내렸지만 아래 꼬리를 정확하게 121선을 찍어요 지난번에도 지난번에도 여기 보시면은 주가가 이렇게 딱 급락이 나왔을 때 이때도 요 회색선이요 요 회색선 요게 뭐냐면은 121선이에요 요게 121선 그런데 요 121선을 자 보세요 저번에도 딱 찍고 그 다음에 여기서 급반등이 나왔어요 21선까지 자 그리고 나서 요번에도 똑같이 121선을 딱 찍으니까 어떻게요 양봉으로 반등이 나와주면서 오늘 저점을 깨지나 했는데 역시 121선 딱 찍고선 반등이 나와주고 요렇게 요렇게 뭡니까 중심선 중심선 위에 안착을 계속해서 해주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 우선주를 보면은 삼성전자 우선주도 21선을 깨서 깨서 자 61선에서 지지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자 21선 깨고 61선까지 안오고 오늘 요렇게 다시 21선 위로 급등이 나와주는 모습이 나와줬습니다 자 그동안에 요렇게 질질거리고 내렸던 것을 한방에 한방에 복구하는 요런 캔들이 나왔는데 자 갑작스럽게 요렇게 오르면요 또 조정이 살짝 나올 수 있습니다 자 특히 요렇게 올린게 동시효과에 올렸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분봉으로 보시면 동시효과 들어가기 전에 동시효과 들어가기 전에 가격이요 6만 1,800원이었습니다 6만 1,800원 여기 보이죠 근데 동시효과 들어가서 동시효과에 이렇게 개울 뜹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끝나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자 요렇게 여기 점이 보이시죠 요게 점이에요 그러면서 가격이 딱 찍혀있죠 얼마에요? 6만 3,600원 2.91% 거의 3% 가까이 3% 가까이를 동시효과에서 끌어올립니다 그러면 공백이 어떻게 남아있어요? 이만큼이 지금 공백으로 남아있죠 그죠? 네 이렇게 공백으로 남아있으니까 이걸 결국은요 공백을 채워요 또 채우고선 다시 갑니다 물론 이걸 다 채울 때도 있고 반만 채우거나 근데 어느 정도는 또 채우고선 또 다시 올라가게 된다 자 그래서 지금 갑작스럽게 갑작스럽게 일봉에서 보면은 일봉에서 보면은 우와 장대양봉이네 장대양봉으로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어떻게 됐다? 분봉에서 보면은 6만 1,800원 6만 1,800원이었는데 6만 3,600원 그죠? 6만 3,600원으로 6만 3,600원으로 장중에 오른 것이 아니라 동시효과에 오른 것이다 자 그래서 요만큼 요기 21선 위로 올라간 거예요 이만큼 21선 돌파한 부분이요 요건 동시효과에 갔기 때문에 요만큼이 지금 어떻게 해요? 공란이 비어있어요 물량이 그래서 이 물량만큼을 또 다 채우고 다시 21선 지지받고 올라가야 된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21선 있는 데가 예 6만 1,800원이에요 그러면 21선 있는 데가 21선 돌파 직전에 있었던 가격이 6만 1,800원입니다 그러니까 6만 1,800원까지 21선 저항을 두고 요 주가는 요렇게 움직이고 있었죠 요렇게 자 요런 식으로 요만큼만 움직이고 있었어요 21선 돌파를 못하고 요렇게 그랬는데 그랬는데 이게 동시효과 때 동시효과 때 21선 돌파하면서 이만큼이 오른 겁니다 그러면은 이만큼이 약간 공백이 비어있기 때문에 주가가 여기서 조정이 요렇게까지 나온다고 해도 이상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요렇게 내려왔을 때 21선을 안 깨고 지지를 하잖아요 그죠 21선은 안 깨고 지지를 하면은 그 다음엔 어떻게 되냐 그 다음엔은 요런 식으로 반등을 반등을 주게 된다 요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우선주는 21선을 돌파했다 21선 21선이 깨지면서 저항 때였던 21선을 다시 재돌파하는 모습이다 이후에는 21선을 지지받으면서 다시 추가적인 반등을 기대해본다 이거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는요 지금 계속해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렇게 박스권에서 횡보를 하면서 그래도 121선 지지하고 또 내려도 121선 지지하면서 중심선을 안 깨고 있는 거 이게 진짜 대단한 일입니다 예 물론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대단하지만은 떨어져야 되는데 안 떨어지고 계속 2위에 어떻게 하든지 종가상으로는 2위로 올려요 진짜 신기합니다 그죠 종가상으로는 중심선 위로 무조건 올립니다 자 이거는요 자 바로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 자 요게 뭐예요 자 외국인의 수급 현황을 보면 됩니다 자 보면요 주가가 많이는 안 올라가는데 그죠 중심선을 계속 지키고 있는 이유를 딱 보니까 외국인이 외국인이 딱 그만큼만 삽니다 200만 주 이상이 들어와야 그죠 200만 주 이상이 들어와야 어떤 상승의 신호탄이 될 수 있는데 200만 주씩은 안 들어오고요 80만 주 45만 주 23만 주 오늘 좀 많이 들어왔어요 오늘 120만 주 자 요렇게 요렇게 외국인이 쬐끔쬐끔씩 들어오면서 뭐만 하고 있는 거예요 중심선만 중심선만 깨지지 않고 버티도록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중심선만 지지하도록 이렇게 다 떨어져도 윗꼬리 달고 올라와서 요렇게 다 어쨌든 중심선 위에 있게끔 하는 그런 실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하나 좀 눈에 거슬리는 게 바로 요거네요 외국인이 사면은 개인은 요거를 팔아야 돼요 요게 좀 파란색으로 이렇게 팔았어야 되는데 딱 보니까 샀네 개미들도 어떻게 알고 그래서 외국인하고 개미하고 같이 샀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 둘 중에 하나는 팔아요 여기서 개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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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도 계속 빨간색으로 사고 매수가 들어오고 외국인이 파란색으로 매도가 나간다 그러면은 별로 안되고 외국인이 매도로 나간다고 하면은 별로고 여기서 외국인이 들어와줘야 돼요 외국인이 빨간색으로 들어와줘야 되고 여기 개인의 물량이 들어왔던 물량은 네 요렇게 파란색으로 빠져나가줘야 주가는 더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삼성전자 지금 외국인이 딱 관리를 하고 있다 관리의 주체는 외국인이다 자 주가를 관리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여기서 어떻게 해요 이제 요 7만4천원 7만4천원을 네 일단 요 박스권에 박스권이 이렇게 이렇게 된게 박스권이에요 그죠 예 근데 여기에 절반이에요 절반 안에 아래에서 놀고 있어요 그죠 그러다가 요 위로 요 위로 요렇게 딱 올라서서 이 위로 다시 요렇게 포진이 되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정고점 돌파해서 여기서 빵 하고선 추가적인 반등이 나오게 된다 이겁니다 이제 관리를 할 만큼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의 또 추가적인 반등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우선주의 수급 현황을 한번 다시 봅니다 요거는 삼성전자 우선주에요 우선주 그쵸 요렇게 우선주가 있고 자 2월달 들어서 단 하루도 안 빼놓고 계속해서 외국인의 물량이 들어오다가 그죠 자 21선까지 깨면서 내려올 때 요렇게 팔았어요 어제도 조금 들어오면서 주가 하락을 갖다가 막더니 오늘 61만주가 들어왔습니다 자 보통 30만주 삼성전자 우선주는 30만주가 어떤 기준이 됩니다 물론 많이 들어오면 많이 들어오서 좋지만 자 그런데 어떻게 해요 60만주가 딱 들어왔어요 자 자 바로 삼성전자 우선주의 외국인이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콜을 보내고 있다 자 그래서 삼성전자 우선주도 21선을 재돌파하면서 21선을 지지 라인으로 바꾸는 오는 그런 모습이 나와 좋습니다 자 이제 삼성전자 우선주는 어떻게 합니까 요 위에 일단 직전고점이었던 부분까지 예 63,600까지 올라와 줬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조정받고 다시 재차 반등할 때 요 전고점 자 이 전고점을 한번 돌파를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어려운 장애 매매하시고 잘 버티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